히힛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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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겉보기에도 훌륭하군 히힛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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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리 전후 달걀과 육류를 만지고 꼼꼼하게 손을 씻은 맛 과일, 채소, 육류 순서를 지켜 세척한 맛 칼과 도마를 재료별로 구분 사용한 맛 원재료는 냉장고 아래칸, 조리음식은 2칸에 구분하여 보관한 맛 감동적이었어 저넨 뭐라나? 요리 후 싱크대 세척소독은 필수죠 위생을 지킨 안전한 맛으로 가족과 건강을 지키는 맛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능 후 식품антиsty